리더 위치에 사업하면서 리더 위치에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한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인가를 항상 고려를 해야 돼요 직원들 핸들링 할 때도요 막 모욕하고 그냥 높다고 해서 함부로 하고 하는 거는 절대로 사업 성공 못해요 했어도 이내 곧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에피소드 얘기할까요 KTF 갔는데 홍보실 과장 여자 과장이 너무 똑똑하고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KT그룹에는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데 딱 한 명이 나온다면 네가 이 KT그룹의 임원이 최초로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떠나질 않더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KT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무 달기가 힘든 데가 KT거든요 왜냐면 수만 명이 있는데 돼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서 상무를 달고 전무를 달고 부사장을 달고 이렇게 해서 정말 지금도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업하는데 사랑과 더불어서 잘 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벌은 돈은 선한 대로 흘러가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면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근데 이게 이 생각을 못해요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진짜 들어오는데 그리고 베풀지를 못해요 덜덜덜덜 떨어 부르고 100만 원 넣는데 덜덜덜 떨어 돌아 이거야 그러면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온다니까 근데 이게 체험한 사람은 그걸 알아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 내본 적이 없으니까 체험을 못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사업의 본질은 베푸는 데 있다 돈 버는 목적은 선한 대로 흘러가는 데 있다 그리고 높이 된 거는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한테 더 주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넌 높이 올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올바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정직하게 경영을, 정도 경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고 허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허튼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야말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체험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체험 체험하지 않았는데 떨 수밖에 그래서 한 번 작은 체험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만 원 100만 원은 어떻게 합니까? 10만 원 해봐라 그래 그것도 아깝다 5만 원 해봐라 그때 느껴지는 마음이 어떤가를 네가 체험을 해봐라 이상하게요 꼭 교대, 제가 교대 근처 살아요 거기에 이렇게 저는 주로 걸어 다니거든요 웬일에는 전철 타는데 거기에 할머니가 한 번 꼭 바구니 들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지나쳐 왜냐? 호주머니 돈이 없는 거야 카드만 갖고 다닌 거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뽑아서 가서 만 원을 놓고 와요 가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만 원이지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기분 좋고 기분 좋은 게요 만나러 가는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내가 웃으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시중일관 얘기하거든요 기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만 원으로 얻은 행복은 내가 베풀어서 얻은 게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카운터블 보이지가 않으니까 인비즈블 하니까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해봐라 그게 연습이 되면 자기 온 재산 털어서 어려운 사람, 돈 넣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거를요 그래서 일단은 베풀고 봐라 아는 얘기고 예를 들면 이런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전거조차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장마 때 막 홍수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길이 막혀버린다고요 근데 또랑이 막 차고 넘쳐요 그때 그냥 가면은 물 깊이가 어떨지 모르니까 떠내려 갈 수 있고 위험하잖아요 근데 자신감 있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좌측 멀리서 뛰어가지고 넓이 뛰기로 팍 건너 뛰는 거예요 뭐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뛰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벌떡 넘어지는 거예요 넘는 거야 그 오버플로 되는 거를 자신감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이걸 걷고요 바지를 벗고요 팬티만 입고요 그걸 건너요 근데 물살이 세서 떠내려가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어디 어디인지 안 보이니까요 이게 자신감 차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막 준비 운동하고 뛰어서 넓이 뛰기로 넘을래 아니면 걷고 불안해가지고 더듬더듬 하다가 물살 해서 쓸려 죽을래 예를 들자면 다 죽는 건 아니지만 선택의 문제죠 마케팅 그래요 하나로 샴푸할 때요 자신감으로 했어요 회장님도 반대해요 말이 안 돼 랑데비가 나왔잖아 말이 안 돼 투웨이가 나왔잖아 회장님 저들이 광고를 이렇게 합니다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롤러키 랑데비 샴푸 저쪽에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아무래 투웨이 샴푸 이렇게 합니다 저는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하나로 샴푸하면 이쪽 광고 보고 제 거 저쪽 광고 보고 제 거 저 광고 보고 제 거 제 광고 보고 제 거 집어 가서 1등 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장님은 계속 설득한 거에요 회장님 질문 당신 돈 같으면 쓰겠어? 예 제 돈 같으면 꼬다 뒀습니다 배짱 좋게 자신감이죠 그 자신감을 보고 회장님은 빙그레 웃으셨어요 싸인하셨어요 사인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안 나가고 뒤돌아서 다시 회장님 만약 잃게 돼도 30억 이상은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게 되면 300억을 봅니다 근데 저는 100% 자신 있습니다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 표정이요 와 이게 자신감이죠 회장 앞에 떨어요 그룹 회장 앞에 사람들은 대개가 왜 떱니까 회장님이 사람이고 집에 가면 엄마인데 그리고 여성이고 고객이고 소비자고 왜 떱니까 내 자신감을 그대로 하라고 알려야죠 그리고 그분한테 뭘 줘야 안도감을 줘야죠 비록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비즈니스 세계는 그러나 된다는 확신이 있는데 6개월 만에 샴푸장 다 눕히고 넘버완브랜드가 탄생합니다 30억 마이너스 노 그해 몇십억 플러스 노계로 하면 몇백억 훨씬 넘죠 이게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과 사람의 자신감은 똑같아요 이것도 또한 어떻게 자신감 같습니다 뒷질문이 꼭 나와 강의 가면 그 자신감은 작은 것부터 키워라 하나를 작은 성공을 해봐라 그러면 그 작은 성공으로 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아하 이렇게 하는게 되네 라고 해서 조금 더 큰 성공 그 다음에는 진짜 큰 성공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무리한 성공을 필요로 하는게 아니에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하면 나 대통령 되겠어 라고 해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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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한 멘탈 가지고 대통령을 하고 싶으면 해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뭐 치열한 경쟁 뚫고 대통령을 하려고 그래요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걸 해라 근데 그거를 큰 꿈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내 작은 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성취하면 더 큰 걸 성취할 수 있다 저는요 꿈이 뭐였냐면요 자신감을 고사하고 그 천사 같은 아내를 먹여 살려는 게 꿈이었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손 없죠 직업이 없죠 학벌 없죠 다 채웠어요 학벌도 제가 채웠고요 돈도 제가 채웠고요 결핍도 채웠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명예에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름도 아침마당 kbs 생방송 육십 분씩 두 번 강원 백도시 첫 회 출연자 세바시 이주일 만에 백만 다 채웠어요 왜요 저는 엉뚱한 꿈을 꾼 게 아니거든요 그저 내 작은 꿈 나로 인해서 이 사람 고생하지 않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무능과 나의 나태함 나의 태만으로 내 주변 사람이 힘들지 않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나한테도 매일 넌 할 수 있어 넌 잘 해놨어 지금까지 잘 해봤잖아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은 99%가 쓸데없는 거라고 하더라 1%만 쓸데 있는데 그마저도 깊이 들어가 보면 안 해도 되는 걸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 몰입하면 100% 성공한다 99%가 아니라 100% 성공한다 그러나 즐겨라 열심히 만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즐겨야 돼 즉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신감이 모든 걸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ừng 비가 와요 루 Você 가지는 느낌이 너무 나요 개시아